이번 문제는요. 2022년 3월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문의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이첼의 Flower Class가 되겠습니다. Make your life more beautiful. 너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얼추 좀 러프하게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아, 스케줄표 나왔고 금액이 나오네. 그리고 대충 보니까 뭘 가져가라는 준비물도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인포만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나머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갑니다. 보기를 보셔야 돼요. 자, 보기, 보기 아니죠. 보기를 먼저 보면 자, 1번에 Flower Box 만들기 수업은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자, 잠깐. 여러분 오후 1시를 보니까 아, 이거 스케줄에 해당할 것 같아. 박스 만들기가 1시에 시작됐는지 살펴볼게요. Flower Box를 만드는 것이 1시에 시작하는 거 맞네요. 자,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케이, 맞아. 자, 2번입니다. 수감료에 꽃값과 다른 재료비가 포함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샘은 여기서 수감료를 딱 보자마자 얼른 어디 가고 싶어? fee로 가고 싶어. 요금이 있는, 여기서 price, 가격으로 가고 싶어.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서 이런 괄호를 좀 보셔야 돼요. 꽃과 다른 재료가 포함이 된다. 오케이, 포함되네요. 됐어? 자, 3번입니다. 수강생은 가위와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흩두면서 준비물을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brain입니다. 그죠? 너의 가위와 가방 가져와야 돼. 오케이, 맞네. 자, 그럼 4번입니다. 수업 등록은 전화로만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얘들아 그 다른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전화, 여기서 sign up for 이거 중요한데 요게 신청하다, 등록하다입니다. 자, 너는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 either a or b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로만이 틀렸다 해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이 4번 됩니다. 그럼 마무리 5번. 5번은 맞는 게 되는 건데 뭐가 맞느냐? 수업을 당일 취소 시에 환불받을 수 없다. No refund. 환불 안 돼. 뭐해? 우리 캔슬하면 취소하다니까 cancellation 하면 취소입니다. 취소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됩니다. On the day of your class. 여러분 당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이에요. 수업 그날. 그래서 on the day of your class에서는 당일에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4번을 고르는 건 쉽죠. 그리고 정답도 빠르게 고르는 게 맞는데 한 번씩 이걸 확인한다고 싶었을 때 그럼 수업 당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취소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환불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각각의 어휘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활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문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